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어르신들 좋아한 어르신들 좋아한 어르신들 좋아한 어르신들 좋아하세요. 나눠서 우리 다 준비해서 눈물여 왕놈이 집을 짓는 고간마다 부리마다 울어서 우리 있었어 기간색이 써지도록 수월이 우는 상불 나를 두고 한 이마 돌아올 기하기만 함께 잃고 갔죠 소설이 목을 닫혀 허리쯤에 달아주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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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엇